Q와 혜연이의 오늘은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수명폴라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완성됐습니다. 100회에서 150회 정도 돌리려. 지치면서 너무 귀엽다. 그다음은 6번. 출발! 이렇게 됐어. 출발! 쏘리. 확인해볼까요? 약간 사기당한 것 같아요. 혈액을 많이 마시면 고달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줄여야겠죠? 그렇죠. 어? 근데 형들이 코카콜라 모델인데? 근데 조금은 많이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 나이스 콜라. 좀 더 넣어볼까? 형 하고 싶은데는 다 하세요. 고마워. 콜라를 안 좋아하니까 형이 한번 시음해주세요. 진심일까요, 혹시? 응. 한 모금만. 나 우유 안 좋아하는데. 나 우유 알레르기.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없어요. 형, 유재큰 너무 잘 먹어. 최근에 나 했던 5시 53분에 하늘에서 살긴 하네. 자! 우와! 진짜 나도! 우와! 짜잔! 누구세요? 어? 오늘 주근깨뿌리고 안경을 켠 수빈 씨 아니에요? 나 뭐야? 나 아까 전에 여기, 여기 의자 여기 찌었거든요. 아, 여기 저 손 찌었어요. 손 벗겨졌어. 어디? 아, 맞네? 빨리 직접 먹어요. 콜라 갈비가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생각보다 많이 매운데. 진짜요? 지래요? 지래요? 지래요! 지래요?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갖다 놓지? 갖다줄래?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아. 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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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